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을 맡았던 축구에 맡았던 조국 부부에 대한 탄원서 문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읽었네요. 한 신문에 읽은 걸 보니까 톱기사 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가 많다. 차범근 부인이 의미심장한 심경 글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이 공개가 됐네요. 이제 아드님 되는 차두리시고 그다음에 차범근 씨고 이분이 뭐 부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명한 김어준 씨, 주진우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찍은 단체 사진이거든요. 여기는 타임 잡지에 문 대통령 그 유명한 그런 아주 약간의 엄습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표지 사진이 있고 대개 이제 좌파진영의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오늘 공개가 됐네요. 조국 씨는 신문을 보니까 일체 차범근 씨 부부하고 식사를 하거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 성향을 드러내는 또 사진이 하나가 이게 이제 차범근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 과거에 뭐 방송인으로 활동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책을 아마 내가 책을 샀습니다라는 그런 사진도 올렸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붙여 가지고 선생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은미 씨가 조국 씨의 부인되는 정경심 교수의 이런 책을 샀다. 사 가지고 이렇게 책은 샀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샷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올린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한 것은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아도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어리석지만. 이렇게 어떤 날은 작은 부끄러움이 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날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은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셨을 것이고 차범근 감독께서는 71세네요. 뭐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은 예를 들면은 제 방송에는 자주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은 차범근 씨가 경솔하고 경박했던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2월 8일 날 여러분들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조국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단에서는 사회각계각청의 유명인사들이 탄원서를 쓰게 되면은 성량을 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 안 했겠습니까? 판단 했겠고 그다음에 이번 또 판결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를 목전에 두고 있는 조국 씨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범근 씨가 이제 응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경우는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때로는 약점이 있으니까 약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에게 어쨌든 넘어갔다 이렇게 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참 씻을 수 없을 만큼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진이 여러분들 공개가 되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밑에 여러분들 말과 글로서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난이 많거든요. 이 구름가든 님 보면은 나이가 드시려면 좀 곱게 나이가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92명이 찬성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배신감과 실망감을 준 그런 처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법을 철저히 악용해서 자신들의 자식들의 입시 서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죄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참 분통터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절절한 그런 심정을 차범근 씨가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한 거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어제부터 실시를 해보니까 3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한 그런 설문조사니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공병호 tv의 유튜브 설문조사 를 보게 되면은 96%가 잘못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한 3% 되니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처신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 그런 일종의 신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평판인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물론 다 잊혀지기 말겠지만 그런 쓰레기통에 그냥 마치 구겨 넣어서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뭐 어떻든 좀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